지난 11일 전북 익산의 한 헬스장. 구석에 서 있는 50대 남성이 눈에 띕니다. 잠시 쉬는 듯 목덜미에 땀을 닦아내는데 어깨와 팔이 아래로 처진다 싶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. 기구에 부딪히는 소리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갑니다. 그 중에는 최진수 소방사도 있었습니다.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. 이대로 납두시면 환자분이 생명이 위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낳은 거거든요. 먼저 낳아서 심폐소생술을 하자 다른 사람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. 이 헬스장 회원분이신데 제가 한 5분 정도 하니까 그때 간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분이 좀 같이 도와주셔가지고. 호흡을 살려 구급대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. 남성은 회복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최 소방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